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당상봉이라고 제주시 고산면인가 고산읍인가 그쪽에 있는 위치한 당상봉 당상봉 한번 가보려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데 나무도 계단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상에 도착했어요 저게 차기동인가 차기동 있고 저기 보시면은 동그란 전망대 보이있어요 수월보니까요 수월보 여기 착 펼쳐져있네 너무 좋은데 대박 여기 앉아서 바라오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못가니까 오늘 안개껴서 그래도 안개껴도 뭔가 매력이 있네 매력이 있어 안개껴도 와 참 멋있다 후추리.. 오이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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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 어떠습니까? 밥이 어떠습니까? 밥이 더 좋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오늘 저녁부터 비 오네 밤부터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하던데 이렇게 처음 만들어 왔으니 맛있다 제주도는 섬이라서 너무 더워 아휴 내일 전화기 코치를 몇 시에 올라나 빨리 왔다 갔으면 좋겠네 뭐 하다보니까 다섯 시대 신기해 응 딱 다섯 시대에 와서 거기 할머니 거기 아들 아나? 아들로고 메뉴로고 다 와네 이젠 가별하게 회수도 안 되네 가네 빨래 모욕회랑도 다 누르는 거야 이거 빨래 모욕회랑아? 오늘 얘 하트 젓가락도 쓰세요? 나 김치 응 자 하나도 안 되네 다 같이 버리지 광고랑 정신 먹음사람 근데 밤에 비울건데 또 아침에는 어쩌면 하지 않나 오늘도 다 약천데 이쪽 근방에 다 약치더라 원래 응 우리 집 주위에 다 밀가봇들 다 약치던데 근데 저녁에 또 비울건데 또 약치면 또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라는게 힘들어 농사는 힘들어 농사는 힘들어 농사치의를 농사치의를 안 지으는게 낫지 농사는 힘들어서 지을 수가 없어 농사를 힘들어서 지을 수가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